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팬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크래프톤 펍지 스튜디오 대표 김창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3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날을 팬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성원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3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억을 돌파하며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독보적인 글로벌 IP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배틀그라운드의 오리지널 경험을 모바일에 담아 보다 많은 플레이어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출시했습니다. 저희만이 선사 가능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성은 물론 플레이어에게 끊임없는 즐거움과 게임 플레이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몰게 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열정이 지속되도록 응원을 지고 게임을 즐겨주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출시 때 품었던 포부와 열정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배틀그라운드만의 재미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모색하고 제작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 모아일 3주년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시련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자체로워진 배틀그라운드 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